안녕하세요 손작입니다. 요즘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큰 맘 먹고 카메라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DSLR을 살지 미러리스를 살지 고민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영상보다는 사진 촬영을 위주로 봤을 때 DSLR과 미러리스의 장단점을 각각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SLR은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우리말로 예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렌즈 마운트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미러박스가 있고 미러를 통해 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있는 카메라인데요. 반대로 DSLR을 구조해서 미러박스만 쏙 빠져버린 행태의 카메라가 바로 말 그대로의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보시다시피 렌즈를 분리하면 미러가 없이 바로 센서가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프레임 센서 기준으로 DSLR은 대표적으로 전통의 카메라 브랜드인 캐논의 EOS 시리즈와 니콘의 D 시리즈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미러리스는 소니의 알파 시리즈가 선두주자이면서 최근 캐논과 니콘이 뒤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휴대성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 카메라는 같은 크기의 센서를 가진 미러리스 카메라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미러박스가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다 보니 카메라 부피와 무게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휴대성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 야외 촬영이 많거나 이리저리 이동을 해야 하는 여행용 카메라로 사용하기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미러박스에 대한 부피와 무게가 줄어든 만큼 바디 자체는 가볍고 작아져서 휴대성은 그나마 괜찮아진 것 같지만 렌즈만 놓고 보면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고급 렌즈들은 아직까지 부피와 무게가 DSLR 렌즈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AF 정확성에 있어서는 미러리스 카메라의 압승입니다. DSLR은 미러를 거쳐 위상차 AF 방식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다 보니 간혹 핀이 맞지 않아 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요. 반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구조상 미러를 거칠 일이 없기 때문에 AF가 틀어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렌즈만큼은 DSLR 카메라가 미러리스 대비 여전히 DSLR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의 카메라 브랜드인 캐논과 니콘의 DSLR 역사가 오래된 편이기도 하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렌즈의 종류가 무척 다양한 편이라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중고 렌즈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요즘 미러리스 전용 렌즈들도 최근 들어 출시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신 렌즈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신품가와 중고가가 여전히 비싼 편이고 아직 화각 구성에 있어서는 DSLR 렌즈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터리 역시 DSLR과 미러리스 기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러리스의 경우 부피를 작게 만들어야 하다 보니 배터리 크기와 용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자식 뷰파인더와 LCD를 보면서 촬영을 해야 하기에 전력 소모가 많아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DSLR 카메라는 촬영 후 LCD로 리뷰를 하는 것 외에는 배터리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나마 최근 소니 알파7 3세대부터는 배터리 효율이 많이 좋아진 편이라 앞으로는 DSLR만큼의 배터리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원을 켜고 나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초기 구동 속도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DSLR 카메라가 미러리스보다는 빠른 편이고요. 또한 구조상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렇게 센서가 바로 노출되는 형태다 보니 렌즈를 교체할 때마다 센서에 먼지 유입 가능성이 많아 센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 DSLR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단점을 각각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화질의 경우 같은 풀프레임 센서를 가진 카메라라면 DSLR이든 미러리스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간혹 미러리스의 화질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 카메라 브랜드의 센서 성능이나 화상 처리 방식에 따라 각자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화질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카메라 선택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하고 편한 카메라가 제일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 DSLR을 구입할지 미러리스를 구입할지 카메라를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